안녕하세요. 러스트레이터 정황혜입니다. 저는 남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펄케어 주제로 스크림을 해보겠습니다. 초기랑 좀 변화가 있었는데 남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그린 것은 변하지 않았고 약간의 그림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렸을 때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먼저 구상하고 캐릭터들의 생김새나 움직임들을 구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모티돌을 찾자면 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망하는 사람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좋아해서 보통 옷은 베이직하더라도 운동화에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운동화를 좋아해서 보통 옷은 베이직하더라도 운동화에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룩급이나 매장 스텝본드 코디를 보면서 저도 모색 배아이나 코디 같은 거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었을 때 착용감은 굉장히 평등한 것 같고 제가 튀는 옷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편인데 되게 참아내 느낌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려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예정이고 내년에는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개인전에서 그동안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개인전을 가장 충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